자 오늘 랭킹은 바로바로 레고 닌자고에 등장하는 빌런 해골군단 차량 탑보를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4위는 레고 2506 레고 스컬트럭 2011년도에 생산된 부품수 515개 피규어 4개의 제품입니다. 저 거대한 바퀴 좀 보세요. 용수철을 사용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기능도 있어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현재 17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1년도에 6만7천원 정도 했으니까 17만원이면 가격이 많이 비싸졌네요. 3위는 레고 259 스컬 바이크 2011년도에 출시된 부품수 145개 피규어 2개의 제품입니다. 부실하게 생겼지만 길쭉하니 나름 오토바이 같긴 하네요. 앞부분이 튕겨져 나가는 기믹도 있고 나름 괜찮은 제품입니다. 오래된 제품이라 현재 새 제품은 10만원 정도에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위는 레고 2518 머클의 ATV 2021년도에 출시된 부품수 174개 피규어 2개 레고 테크닉 데코가 달려있어서 쏘는 맛도 기가 막히는 제품이네요. 당시 가격은 3만원 현재는 17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때 살 걸 후회되네요. 1위는 레고 263 터브 슈레더 2011년도에 출시된 부품수 298개 피규어 3개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앞에 달린 해골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믹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시 닌자고가 막 시작해 인기가 하늘을 찔러서 이 제품은 중고로도 구하기 힘들었다네요. 하지만 현재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ART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